안녕하세요 한승민 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동하는 헬스장의 지점이 명지대에 오픈을 해서 거기 방문해서 한번 운동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명지대구 들어가서 운동하고 시설 간단하게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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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영상으로 쭉 담아 가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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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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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